살려줘 살려줘 어 저 죽었어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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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앞에서 문방을 해줘야죠 성향을 하면 베르시가 어? 섹스 반갑습니다 어 한 명이 나갔는데요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오세요 하하하하하 아 왜 나가는거야 어 다시 만났네요 어 쿠리님 반가워요 파이팅 합시다 여기 티어가 어디죠 저는 전시즌 마스터였어요 뭐 이거 지금 현재 티어는 모르겠네 현재 티어 저는 지금 부른들거든요 아 진짜에요? 네 아니 대리 받으셨어요? 전시즌 대리 받으셨어요? 아니요 베르시님 여자에요? 목소리 들어봐요 여자같아요? 하하하하 베르시님 합시다 좋아좋아 가자가자 루시 루시 옆에 루시 옆에 아이고 메르시님은 제 뒤에 없었어요? 누구에요 방금 저만 봐줘요 저만 캐서디만 봐줘요 캐서디만 오케이 가는중 뭘 가는중이에요 제가 님 뒤인데 저 궁있거든요 돌아갈게요 오케이 따라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따라하라라라라 살려줘 살려줘 어 저 죽었어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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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앞에서 몸빵을 해줘야죠 석양을 하면 메르시가 어? 앞에서 몸빵을 해줬어야 했는데 어 가렸다니까 몸으로 아니 이거 이거 못 들어갈거 같은데 이거 힐 힐 안돼요? 어? 우와 다 어디 어디 왜 거기서 쿨있네 왜 거기서 항자 하세요 아래에서 빨리 들어가서 정면 뚫어야지 왜 거기 위에서 오케이 굿 컷 컷 컷 겐지 컷 아나 2층 아나 2층 아나필 아나필 아나 컷 구실 컷 좋아좋아 겐지 겐지 들어가 오케이 다 죽이고 있어 다 죽이고 있어 다 죽이고 있어 오케이 좋아좋아 바로 늙어요 구실샤 좋아요 후 제가 어제 정신 차렸거든요 오버워치 손풀면서 오오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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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뒤 옆에 로드호그 왼쪽에 로드호그 왼쪽에 로드호그 왼쪽에 로드호그 그래 빠졌어 어디야 석영 어디야 어 뒤에 위에 위에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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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을 그냥 써야겠다 그냥 과감하게 써야겠다 나이스 힐러 하나 없구요 궁 쓸게 그냥 어 어 나 궁을 다 도망갔어 어 아이스 왜 안나오는거야 아무도 빠방 어 좀 트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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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이렇게 트랙 트랙 왜 이렇게 날래 전현 저거 죽여버려 그냥 저거 죽였어 죽였어 아주 좋습니다 굿샷 브라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 아이씨 크으 사랑해 잠깐만 섹스 섹스 제가 파라 바로 잡아줄게요 힐 힐 힐 아니 힐 아무도 힐이 없어 이거 메르시 필요할거 같은데 제 전담 메르시 저만 붙어주면 이기거든요 힐 힐 힐 야야야야야야 아니 파라 잡았는데 아이고 메르시 한번만 해주세요 저만 전용으로 붙어주세요 저 아니 아 저쪽 파라는 캐릭 메르시가 붙는데 나는 나만 메르시 없어 아 나 씨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근데 메르시 해주실 수 없나요? 야 오버워치 딸딸이 그만줘 새끼야 이거 죄송합니다 니가 캐리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살려줘요 우와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기 근데 끝까지 메르시는 안되나요? 형님 제나타님 파라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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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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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끄 제나타 빼면 안돼요 근데 진짜로 제나타가 진짜 그냥 메르시 하면 안돼요 펄쉬퍼 형님께서는 잘하시는데 제나타가 진짜 좀 아쉬운데 아까부터 무슨 새끼씨 아 이러면 근데 진짜 제가 딜을 못 넣는데 제가 적팀 딜러보다 월등히 잘하는데 저 오버워치 새끼는 왜이렇게 투덜대구지랄해 균신같은 새끼가 진짜 짜증나게 님 말고요 오버워치 형님도 좀 그만하시죠 하면 안돼요 뭐 뭐 뭐를 해요 오버워치 얘기하면 안돼요 아아 그게 아니다 오버워치 형님이 너무 심하신거 같다고 말씀드린겁니다 형님 하고싶은거 하세요 계속 욕할게요 그러면 예예 형님 아 저 앞에 나 힐 나 힐 아무도 없어 왜 아니 야결마스터 씨벌 아 저 겁나 빡치네 아니 형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야결마스터한테 쟤 저 새끼 정신 못차리잖아요 막 저 새끼 안 들어와 있어요 채팅이 아 내리지 컷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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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봐요 팔아봐요 어디야 어디야 와 진짜 야결림 가까이 오긴 씨벌에 뭘 니가 와야지 뭔 가까이 와 저 새끼는 뭐 루슈를 받고 그래 씨벌 자꾸 쟤 같은 소리 하는거야 아 오버워치 전성자나 말씀하셨네 아 아 쟤 미미야 쟤 미미야기는 시발놈이죠 숫자 보고 오라고 말하지 메르시슨 다 뒤졌어 아까 계속 그러면 신량 만도 못 채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맞습니다 네 홍신새끼 아냐 저거 죄송해요 이 와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메르시 한번 가능하신가요 형님 제가 저 존나 못하는데 해볼게 아 그런가요 형님 아 예예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메르시슨은 확실히 이길 것 같습니다 시작보다 더 웃긴게 허락을Mom 베른시콧 바라 컷 메리스피 메리스 컷 여기 여기 거점 좀 아니 거점이 아니라 황황황황 컷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쭉쭉 가자 다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오오오오오 천천히 오 천천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수고하십니다 님 뭐 저 씨발새끼 저거 주덩이만 살아가지고 수고하십니다 네 정태진님 저사람이 목소리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이런 말이 있죠 dep